기획 수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서울지금 특수부는 당신처럼 피렘이 잡는 데가 아니다. 퇴여를 잡는 데 협조해달라. 다 해주겠다. 자기네들 말로는 빅딜이라고 그럽자, 빅딜. KBS랑 김경록 인터뷰했대. 조국 교수가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다. 네가 털어봐. 인터뷰했다는 사실도 검사들이 미리 알고 있고 본능적으로 이거는 검찰한테 유리하게끔 기사가 나가겠구나. 기자님 중앙상동원 차장인데요. 제가 말하거나 그러거나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게 지금 불문율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편지로 써버리잖아. 그런 거 하다가 한도 걸리면 되지.